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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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쟤네들 왜이렇게 빠른거야? 나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하는지 모르겠어 ㄷㄷ 아닌가? 비슷한가? 아.. 쟤한테 죽겠는데 이번간에 오 이거 뭐야 아우 불쌍하고 동그 Yuri 가려내줍 숨 Orange 헐 알았지ku 나도 그렇게 많이 잡았어 SR 미션 없어 앗 와 섬창 다 털고 갔나봐 부자 그 위에 안 보였어 1킬만 가면 드링크 맞니? 드링크가 다 없어 애들이 하나 챙겨가고싶은데 드링크 먹어야지 드링크라도 깨자 싫어 드링크 한개 있는거 싫합니까? 치패드 꼈어 이 조끼 3번은 못봤다 드링크 와 너무 급하게 죽었어? 죽었어? 왜 죽었어? 자기장사했어? 소영기 직패드 고정기 됐지 됐지 이거 아픈거지 킬은 채웠고 죽지마면 되고 두 명만 더 죽으면 안되겠니? 와 깜짝이야 와 소리만 듣고 쐈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소리만 듣고 쐈어 발소리만 듣고 10명 탕템 들었다 이 집에 있는거 아니야? 원래 집에 집에 잘 안들어가는데 탈렀다 드링크 했나 보러왔어 이거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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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드링크 못먹어서 안 끝낸다고? 한개만 나 목말라 뽀야 나도 한개만 저거 먹고싶다 드링크 하나만 봐주면 안되냐? 흐흐흐흠 자그장 이거 너무 너무 심했다 연막도 두개 밖에 없는데 수리탐도 없어 아 세면밖에 없네 땡큐 치킨을 먹으면 마지막 자본의 것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와 집에 하나 하나 찾았고 그 뒤에 집에 있었던데 길쭉한 집 이런데서 드림칸을 나왔으면은 기저귄데 가야되네 여기 한명 있는데 아싸 일대일이다 내가 먼저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뒤를 잡고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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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하는데? 근데? 3조키였어 오이 없네 오이 이거 보았을까봐 한번 눈 마주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싸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무가 얇아서 아 난 당연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난 당연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점점 총알이 사라지는데 점점 주머등이 이렇게 스쳐오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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